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세참은 언제 주나요?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세참은 언제 주나요? 세참은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네, 어서 어서. 네, 어서 어서. 가자.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어서 어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세참은 언제 주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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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하죠. 이러면 밥값을 합니다. 세참은 언제 주나요? 1번 부대 받아라 1번 부대 1번 부대 공간접수 이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구내 1번 구내 2번 구내 점점 겠고 2번 구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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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1번 군대 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